아하 우리 노래는 이 느낌을 할 수 있겠다 우리 노래는 아니지 이거 이대로 나오는 거 아니지 저거 외치부터 하라고 해서 외치부터 하라고 해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야, 죽고 죽고 뭐야? 찾았어 제 산들이 있어 그의 답은 간단해 춤을 추는 우리 노래가 있어 빠져봐 두려워봐 힘든 일을 떠나 또 상상하잖아 고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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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나가긴 나가요 이거? 너무 신기해 자동차 시점 찍어봐요 아무도 쓰여있지 조금 더 화이트하게 화이트! 웃으면서 스마트! 스마트! 사랑해! 오케이! 그렇지 사랑해! 젠장 꿈을 타는 감정이지만 꿈을 타는 감정이지만 솔렉 물어 괜찮아 맛을 깨우는 노래 바라보면서 하늘이 내려준 음악의 축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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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없어 난다니 그 심기를 열려 눈물할테라는 말을 닦아벽하며 바람아들 남을 마지막에 나와야지, 너 이렇게 부모님하고 돌아와서 부모님이 우리 아들 모으리로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아. 점프 많이 해줘, 점프. 여러분, 지금 콘서트를 보셨겠죠? 내일 또 오세요. 네. 네. 레오가, 라이트 테스트. 하나, 둘, 셋. 잘 나와. 자, 시작. 몰라, 너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안녕. 왜 그래? 나 가만히 있었는데. 설명부터 해야지. 저희는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 중이라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지금 뭐, 축하쇼 하고 있으려나? 했죠? 일단 목소리만 출연하게 돼서. 잘 지내고 있죠?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는 얼굴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우리 매니저들 몸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. 잘생겼나? 몰라, 나도 요즘은 누가 우리 매니저들은 잘 쓰고 있어요. 아무튼. 여러분, 조금만 기다리면 전역을 하니까 전역할 때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들의 나를 형 뽑아서 데리고 있으니까. 건강하고 바쁘지 말고 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린왕자 몇 개월 정도 올 수 있는 생일이 되니까. 네. 저도 아주 몸 건강하게 2019년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더 훌륭한 가수로 성장했을 테니까. 행복해서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보디돌아 나 엘프가 서 있을까봐 우린 슈퍼 주니ảo. 우린 슈퍼 주니어 Orient. 여기 가구세요. 아 저요. 아 저, 진짜? ㅎㅎ CoronaYes. 아 깨풍다. 오오. 아삼. diagram 해야지. від Bowieoweoweowe Canides Williams to Jing pitcher